내가 새로운 초대장을 보냈잖아.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지 뭐야. 아, 도깨비들도 온다고 그러더군. 어디 한번 빠져보시지. 메모리 지어. 아, 맛있는 거 준다고 그래서 왔는데 뭐야 이거 이거. 뒤집어 보고 싶게 생겼네. 어, 미라? 이제 뭐 하는 거지? 어, 신비님? 어, 블록마스터 M. 하나를 더 뒤집으세요. 제일 먼저 누가 탈출할까? 뭐, 뭐래? 하나 더. 맨드레이크. 다음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모메, 꼬뚜룡오빠야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지금 뭐다냐? 보이전 스콜피온 카드? 나머지 한 장을 뒤집으세요. 나무, 아따매. 초대장 또 뻥이구만. 카드의 빨간은 무수한 넷팔자의 아이구만. 뒤잡기. 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소설을 기다려주세요. 맨드레이크를 잡서바. 여러분, 잡서바송 들었어요? 빨리 카드를 뒤집으세요. 5, 4. 아! 아휴, 너 하필 그걸 뒤집냐. 어? 에이! 휘! 어, 어. 나도 게임하러 왔지롱. 얏! 오마이갓. 휘! 이야, 내 카드도 있으려나? 어디? 어? 어? 어디서 봤더라? 방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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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야, 후! 휘피드 레벨 탈출 성공. 어? 더 놀고 싶은데? 탈출하세요? 아니, 더 놀고 싶다고! 어? 한 번만 풀면 재미없지. 왜 그러기, 처음부터... 아, 나 이거 어디 있는지 안단 말이야. 아, 아까 봤는데... 아, 나도 첫 방에 그냥 탈출. 에이! 어? 나도 진득하니 놀고 싶어. 모르는 카드 열 거야. 지접기. 아, 근데 진짜 맹세하는데... 아까 지접기가 어디서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하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이거... 으악! 나가기 싫다구! 그럼 각시 탈출. 뭐야, 여기. 메모리 지옥이라던데? 애들이 나가기를 싫어하는데... 어, 휘피드 레벨이다. 그러면 이거, 울음각시. 아싸, 한 게임 더! 어? 어, 어... 나도 맞히기 싫어. 스포이전스... 아까 나오지 않았었나? 언제 나왔었지? 이거 왔나? 철골기. 아싸, 한 게임 더! 어, 나랑 나가.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다 에밀한 얘기가 있어. 하하하하. 블록마스터 앵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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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접기 탈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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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는 운도 없앴으면 좋겠다. 야? 으악! 아, 정확히 기억난단 말이야. 짜증나! 으악! 빨간 마스크 탈출! 으악!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철... 철골기... 이... 여기... 으악! 야! 이건 내 카드! 내 카드! 야호! 참고로 본인이 본인 카드를 맞췄을 때는 선택권을 드립니다. 나 그럼 한 게임 더요! 다음 순서를 기다려주세요. 야호! 좋겠다! 부러워! 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카드를 뽑으면 된다 이거지? 포이즌, 코브라... 아, 벌써 내게 아니네. 아까 어디 나왔었는데? 맨드레이크... 아싸! 어쨌든! 탈락! 어? 어... 이게 탈출 안 하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하하하하! 응! 아싸! 다음 순서! 어메! 나 지금 아는데 어떡하지? 아... 아! 바보! 나만 다 바보! 하하하하하하! 어딨는지 모르는데! 큐피드 데뷔! 아싸! 다음 순서! 아! 나 이거 아는데? 큐피드 데뷔! 큐피드 데뷔! 탈출! 인데 잡서바송 꼭 들어봐! 잡서바! 어... 엣! 보이즈 앤 스콜피온! 요것은? 미라! 난... 아무 생각이 없다! 다음 순서! 어... 요거! 어! 보이즈 앤 코브라! 보이즈 앤 코브라! 나도 탈출이네! 에이! 미라! 아... 어디있는지 알아! 아... 아... 탈출이다! 벌써 내 차례인가? 어... 포이즌 스콜피온 이거? 이거! 탈출! 어... 요거! 맨드레이크와... 어... 이거! 어? 아니야? 어? 그럼 이게 맨드레이크잖아! 오케이! 안녕! 그럼 현악기! 내꺼! 카드가 없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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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메모리 지옥인데? 왜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지? 저기! 블록마스터 앤! 어? 블록마스터 앤! 저기! 우리 말 좀 들어봐! 블록마스터! 야야야야야! 야! 아니 왜이래! 왜이래 이거! 한 게임만 더 만들어줘! 맞아! 한 게임만 더 해라! 더 해라! 지옥에 제대로 빠지고 싶어! 하하하하! 아니! 얘네들 뭐야! 어... 종의약으로 접어버린다! 뭐? 아! 알았어 알았어! 아! 그럼 메모리 지옥 한 게임 더!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그럼 저... 어... 메모리 지옥... 어... 이불을... 비켜! 나 먼저 할거야! 하하하하! 어... 어? 카드가 아까는 다르네! 시... 신비와 경비! 아니! 어... 리언? 어쨌든! 탈락! 하하하하! 뭐? 카드가 바뀌었다고? 그래! 어! 청아다! 어... 하리! 나도 탈락! 어디... 보자! 청아! 안돼! 아! 이거! 아! 제발! 아! 87 성공! 아니! 워메! 현아께 불쌍한 것! 우쭈냐! 하하하하! 현우! 하리! 어... 내가 이걸... 본 이상... 저... 하리... 하고... 아... 이거 하린거 같... 아... 양심적으로 게임 앞집합시다! 하하하하! 엄마가 오늘 잠을 많이 잤나보네! 기억력이 쓸데없이 좋아! 워메! 어... 추비! 오케이! 어... 추... 추비! 아... 이런! 아... 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에잇! 어... 어... 없는것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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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성공! 에잇! 에잇! 어... 얏! 새거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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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됐군! 어... 나... 신비카드 어딨는지 아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아주 잘됐다고! 뒤집어! 신비! 신비! 그리고 나 신비! 겟! 아! 자기가 자기 카드를 뽑았네요! 난 남을거야! 당당하게! 하하하하! 이야... 신비... 똑똑한데요? 어... 현아... 현아... 신비와 금비... 어... 얏!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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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드레이크를 잡숴봐! 어... 어... 가은! 에잇! 강찰묶기? 오! 드디어 내 순서네! 얏! 신비와 금비! 이거지? 어... 탈출! 어... 빨간 마스크 나갔어? 어... 현아... 이거 제일 많이 뽑았는데? 현아... 강찰묶기! 난 아니다! 난 한 번 더! 워메! 강찰묶기! 여기 있는 거 아는데? 아이고마! 빠이빠이! 어... 음... 음... 리온! 고... 리! 어? 모래바람처럼 사라진다! 어... 카트 몇 장 안 남았다! 에... 현아! 현아! 적당한 시간에 탈출! 성공! 깻! 어... 지금쯤이면 나도 탈출을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강림! 강림? 오케이! 깻! 그럼 마지막은... 가은! 가은! 나도 탈출! 어? 우리 둘이 남았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탈출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메모리 지옥의 뮤오미! 뮤오미? 뭐라고? 하하하하... 다음 게임이 찾아올 때까지... 너희 둘은... 이 게임 속에... 갇혀있는 거야? 하하하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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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규 아파트의 캐릭터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빠뜨렸던... 새로 나온... 고스트볼 새로 버전의 메모리 게임이에요! 관찰력, 집중력, 기억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매일 해야겠네요! 예스! 이렇게 뚜껑을 열면... 메모리 게임 게임 설명서와... 오! 이렇게 똑똑 뜯어지는 메모리 카드! 오! 잔뜩 있네요! 관찰먹기! 하리! 주비! 금비! 신비! 신비와 금비! 미라! 포이즌스콜피언! 가은! 블록마스터M! 현우! 지접기! 상민! 맨드레이크! 단악기! 큐피데데들! 청왕! 포이즌코브라! 두립! 우당각시! 빨간 맥크! 츄머기! 리온! 철골기! 가! 김계희씨! 들어있는 구석! 혼자서도 놀 수 있고... 가족들과 친구들과도 재밌게 놀 수 있는... 신비아파트 메모리 보드게임! 여러분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밌게 놀아보세요! 다음에 또 새로운 신비아파트 아이템이 나오면... 꼭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